레디 투 나는 하기 싫은데 개떡같이 할거에요 개떡같이 컴퓨터 가게 망해버리라고 보이시나요? 돌파리입니다 우리 가게에서 항상 amd만 하다가 링켓 i5 9400f 요거를 조립하려고 해요 근데 나보고 하라고 그러네 나는 하기 싫은데 굳이 이거를 내가 지금 하긴 하는데 개떡같이 할거에요 개떡같이 아주 그냥 개망신당하게 만들어볼게요 기다려보시죠 개망신당하게 만들어줄라는게 내가 자 에 이건 뭐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500기 ss500 16기가 2개 이거죠 메인 모드 무상 3년 그래픽 카드 보이시죠? 그 다음에 파워 자 600짜리 거시기 cpu 링켓 케이스 케이스 껍데기 박스 안에 내용물을 뜯어서 보여줄게요 대충 가는 스타일을 한번 보여줄게요 juj 돌보내야 인텔 가방 처음엔 아따 오랜만에 보낙 인텔 데뷔 성님 인텔이예요 인텔 닌텔 찌피우 내 마음이여 내 발음대로 안한디 누가 간사벌이여 응? 이거 부품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시죠? 아따 비싸갖고 못했었는데 내렸대요 보시면은 닌켈은 여기 보시면은 홈이 여기있어요 홈이 여기 홈이 있죠? 홈 홈하고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네 군데를 보면은 홈이 양쪽 두 군데 있어요 거기다 딱 맞춰서 넣고 끼면 되요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 또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그럼 아구가 여기 딱 맞아요 이렇게 여기서 끼시면 되요 조립비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상사하게 세밀하게 알려드릴게 조립비 드릴게요 컴퓨터 가게 망해버리라고 이렇게 끼면 되요 이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빼세요 OK OK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메모리를 장착하고 메모리를 장착하고 파워 보이시죠? 파워 손님들이 제일 이걸 할 때 못한다는 게 있어요 전원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만 하면 조립은 다 쉬워요 나머지는 구멍이 다 막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요 밥먹고 나한테 힘을 쓰라고 그러니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출고할 때 묶어 놓고 이렇게 키면 화면 나오죠? 화면 나오죠? cpu 화면 딱 뜨면 이제 조립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조립은 밥먹듯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화면 뜨는 거 다 나오죠 이제 그까짓 거 조립하는 게 쉽죠 전원 버튼만 알면 나머지는 돈 안 들여도 돼요 컴퓨터 가게 오지 마요 이거 조립하는 거 겁나게 쉬워 네? 제가 한번 알려줬잖아 전원 버튼만 찾으면 나머지는 꽂으면 된다 자 가보시고 자 위에 한놈 두놈 세놈 이게 뭘까요? 에? 나도 몰라요 자 앞부분 이게 통지였고 옆에 이렇게 케이스 이렇게 아크릴을 해서 불빛이 흔하게 보이러 가는 거예요 똥구녕 없죠? 여기다 조립을 해 볼게요 모든 케이스는 딱 오면은 LED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묶어놨어요 얘네들이 하나에 여기다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하나만 여기다 연결하든 이 뒤에다 연결하든 하나 연결하면 여기 LED DF 펜이 있죠? 앞쪽 펜 두 개 세 개 여기 세 개 있다고 말했죠? 요게 여기 다 연결한 거에요 네 개 여긴 네 개 펜이 돈다 이렇게 나누면 돼요 여기다가 하나만 키면 돼요 너무 쉬워요 가게 오지 마요 여기 나말고 띠라는 놈 또 한 명 또 있습니다 이 조립하는 걸로 오늘 하루 일과를 떼어 오겠습니다 자 안첵잎 조립하기 되게 쉬운 건데 요즘은 참 쉽게 나왔어 조립하기 가요 안에 선도 깔끔하게 이런 된장 어디 갔어 또 하나봐 이런 이거 풀량이에요 풀량 이런 경우도 있네 이거는 여기 있다 승질부터 내는 게 아녜 이거면 끝이야 이제 조립은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으면 안에서 안 찍으려고 이제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쉬우면 쉬운 겁니다 여기 싹다 선하고 이렇게 물려 있는 것들 있죠 요즘은 너무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하나는 어디로 가기 쉬운 ssd로 하나 꽂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 하나 남죠 요거는 여기다 꽂아줘요 나뭇이 꼴대가 없으니까요 예 여기다 꽂아주면 돼요 여기다 여기다 보이시죠 여기다가 요렇게 꽂아갖고 이제 깔끔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요렇게 요렇게 딱 해주면 요거 하면 된 거네요 깔끔하게 요렇게 쉬워요 뭐 어려우면 어려웠고 다 같이 돌파해도 하는데 뭐 일반인 똑똑한 사람도 다 할 거 아니에요 아 여기가 ssd라는 거네 아 여기가 ssd라는 거네 요기 요거는 이렇게 티판에 요 부분이 ss 장착하라고 딱 있네요 어 요기도 있고 이건 하드 장착하게끔 돼 있고 음 좋은데 그러니까 요렇게 요 손에 구멍에서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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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서 요렇게 이렇게 장착이 들어갑니다 ssd 이렇게 되면 뒷판은 끝난거에요 이제 앞판만 메인보드 붙여 가지고 연결만 하면 되요 그다지 어려운게 아니니까 이런 돌파일도 아는데 우리 손님들은 오직 잘 하계시오 젊은분들은 흑백 판매를 설치하고 흑백 판매를 설치하고 두개 맞았고 맞았고 맞았은게 이걸로 이제 뒤부터 조여주면 되요 이렇게 해서 흑백 판매를 설치하고 흑백 판매를 설치하고 흑백 판매를 설치하고 그냥 목소리 좀 크게 해달라요 아 나 목소리 큰 거 겁나기 싫어하는데 자 메인보드 장착이 다 됐죠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면은 메인보드 밑에 꽂는 핀이 이렇게 있는 것을 맞춰 가지고 핀을 맞춰서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짱짱하게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네 메인보드 붙이기 전에 이 안에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으로 이걸 넣어줘야 돼요 어디갔어요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이걸 이 안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꽂아야 돼요 아 나의 미스테이크 미숫가루 아 짜증나 받기 전에 손을 빼야 돼요 나처럼 두번을 해요 돌팔이니까 두번을 해도 이해하지만 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애초에 조립을 할 때 불편하면 꽂으세요 나처럼 꽂아서 맞춰서 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영어가 다 있죠 앞부분 영어로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요 파워 리셋 버튼 LED 뭐 이런게 써있죠 이거 꽂으실 때 여기 보시면 이쪽이 아까 켰던 전원상 아니에요 강제로 여기서 쉽게 여기 보시면 파워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영어가 바깥으로 나가게 해서 꽂으시면 돼요 되긴 되는데 LED 같은게 안 들어와요 불이 이렇게 해서 꽂으셔야 돼요 뒤집어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꽂으시면 여기 불이 다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해서 꽂으시면 전원은 들어오는데 하드니 뭐 이런게 인식되었다는 불이 번쩍번쩍 거리는게 안 들어와요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다 쉬워요 강조하는데 여기 손님들이 못하는 이유가 이게 전원 스위치 리셋 버튼 이런걸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켜지는 부분 쪽에다가 영어가 바깥쪽으로 요 바깥쪽으로 영어 안쪽은 안쪽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USB HD 그 다음에 3.0 8원 뭐 이렇게 끼시면 다 됩니다 자 이제 전원 들어오는 것까지만 확인할게요 자 돌파리가 돌이반 i5 랑켈 링케리존 자 전원을 켜겠습니다 켰더니 불이 그냥 겁나게 잘 들어 버리네 안 들어와야 하는데 그래 다시 하는데 자 저 로고는 이제 좌우에 없으겠습니다 슬롯을 2번 4번에 꽂아야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뜨는거에요 슬롯은 2번 4번에 꽂으래요 1번 3번이 아니고 예 자 안녕히 주무세요 날 봐서 설땐 걸어나버렸어요 뭐요 아니요 영어는 몰라 아니요 자 스타트 자 안녕히 계세요 날 끝났습니다 에이 아 자 열 감지기 열 테스트도 끝났습니다 요 소리에 예 소리 달리기 인천에서 잘 되고 형님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구요 안좋아한다고 왜 누르냐고 눌리지마 야 니네도 제처럼 닮지마 알았어 응 아주 피곤해 잘라 잘라 잘라